요즘 그 어르신 시스타 아주 불미스러운 짐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. 아! 그거 얘기해도 됩니까? 아 이게 좀 곤란한데... 혜린이 무서웠어. 아니 오고 오게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겠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그 터치 마이 바디의 안무가 굉장히 유쾌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표절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. 들어보셨어요? 네. 본인들도 알고 있네요. 아니 웃을 일은 아닌데 표절은 굉장히 불쾌한 거 아닙니까? 표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저희한테 대선배님의 춤을 저희가 추게 된 거니까 불미스러운 이야기인데 일단 영상 여러분들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보세요! 잘 보세요! 잘 보세요! 많이 본 듯한 댄스 아닙니까? 자 보세요! 어떻게 하면 돼요? 똑같아요? 똑같습니다! 표절이다! 표절! 개인적으로 시사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지만 100% 표절입니다! 따라했네 진짜 따라했어 그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. 똑같아요! 원 탕탕! 원 탕탕! 이게 똑같아요! 사실 저는 이걸 찾아낸 팬들로 대답한 것 같아요. 대답한 분들 있어요. öz 봤습니다!